고맙습니다. 총초만 고맙습니다. 자 가운데에 고인공장의 대화가 있으신 예 상상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. 예 우왕한 우승은 1.5점 브레이스키 1.5점 브레이스키 1.5점 2.5점 1.5점 2.5점 2.5점 자 인수 전문 브레이스키 1.5점 이 상상 3.5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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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5점 1.5점 2.5점 3.5점 3.5점 5.5점 1.5점 3.5점 다행히 3.2점 3.5점 공항 이준희씨와 아이유씨와 풍부의 여름게 대신을 하는거라고 해도 도중만이 어떤 곳에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준희씨와 아이유씨와 아이유씨와 전쟁도 또 배우지로 있는 여름게 대신을 합니다. 이준희씨와 아이유씨 미성아를 받은자 바로 이 아름다운 이준희씨의 아아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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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앗! ...가수 최고의 영웅도 보여주셨고 아이유씨도 예 어... 이젠 가수가 아닌 또 연기자로서의 모습도 신이 보여줬습니다 어... 두 분만은 레드컵은 연인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. 두 분을 훈련하면서 레드컵의 메인무대를 오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처럼 먼저 진행을 할께요. 다음날 부장에서 다이가 실수합니다. 두 분은 블랙 드레스를 볼께요. 블랙 드레스 마스는 스토로. 스토머스 모습을 돌려주고 있습니다. 이스크씨도 너무 오르낭이 됐는데 너무 멋지네요. 시즌 수업 됐죠? 너무 멋지네요. 인사 말씀 들어보고 바로 메인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환영합니다. 먼저 시즌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이스크씨. 오랜만에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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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세요. 이 정도의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야 되지 않나 많이 몰려있어요 연석씨와.. 아까는 저희가 베스트 받을거에요 이민호씨도 욕심을 내신거 같은데 확실히, 두 분만의 매력 우리는 이정도다 저희는 베스트 컵 패션을 받기 위해서 신간간을 파워됐어요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보유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베스트 커플 우리가 최고의 베스트 마지막 베스트 포즈와 함께 메인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포즈 어우 많이 보네요 손 잡네요 베스트 중에 베스트 맨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유씨가 반전이 있네요 드레스가 반전 매력이 어마어마합니다